누구게? 이 손만 봐도 누군지 알지? 누가 남지하로 둔갑한 거면? 그러면 내 심장이 이렇게 뛸 리가 없었나? 멘트가 예사롭지 않은데 600년 동안 독수 공방한 거 확실해? 확실하지, 그럼. 내 눈에는 오직 너만 보여. 원샷이야. 그런데 우리 오늘 뭐해? 우리 오늘은 되게 평범한 연인이야. 기대해. 평범한 거. 너 안쪽으로 와. 우리 하필 인형 뽑기야? 내 로망 중에 하나야. 나 정도 재력이면 이 오락실 통째로 사주고 남지만 뭐랄까 신성한 노동의 대가를 선물하고 싶어. 자, 반. 기계랑 싸우지 말고 달래야지. 이렇게. 다시. 오, 오, 오. 우와. 아, 너무 귀엽다. 다시, 다시. 하나 더 해봐. 도와줘. 눌러. 된다, 된다. 오오오오오. 우와. 우와. 짜잔. 자. 와, 죽어도 안 들어가네. 아니, 아니야. 잠깐, 잠깐, 잠깐. 잠깐만. 아니, 손을 이렇게 좀 받치고. 된다. 이건 나랑 이 자식 간에 싸운 거야. 와! 아, 비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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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. 야! 민트 초코는 어때? 여전히 청량해. 입 안에 숲을 먹어본 것 같아. 바닐라는 어때? 달달해. 이거 꿀맛도 난다? 바꿔 먹을까? 섞어 먹는 건 어때? 내가 아무래도 널 엄청 사랑하나 봐. 그렇게 오랜 세월 살았는데 살면서 본 다른 이름, 다른 얼굴은 분분히 흩어져도 너와 함께한 시간은 기억이 촘촘해. 나 잊지 마. 절대로. 내가 이 얼굴을 어떻게 잊어? 사랑해, 이 연. 사랑해, 이연. 어떻게 한 거야? 어? 나는 6개월도 6년같이 보냈는데 넌 어떻게 600년을 기다렸니? 기다리는 것도 막 하다 보면 스킬이 생기고 익숙해지고 막 그러나? 기다림이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너랑 헤어지는 게 죽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거지. 아, 나도 너처럼 씩씩하게 기다리고 싶었는데 사소한 것들이 발목을 자꾸 막 쓰러뜨리더라? 뭐가, 뭐가 그렇게 널 괴롭혔어? 예를 들면 네가 나를 바래다주던 어떤 날의 밤공기? 우리 집 밥 통해서 나는 취사 알림 소리라든가 산책할 때 잡았던 네 손이 참 따뜻했다든가 뭐 그런 사소한 기억들? 그래서 이번엔 네가 날 찾은 거야. 찾아줬어. 이거 이제 진짜 사람 손이네. 응. 사람 몸이고. 사람 입술이고. 처음 날 바라보던 그 눈빛으로 내 곁에 머무르며 영원히 사랑해요. My destiny. 나의 말이야. 네, let's watch this. 안녕